몇 개예요, 선생님? 저는... 요거 37분 국도라서 예 37점을 뒤집는 거예요 37... ㅋㅋ 그 후... 기히... 무주에 놀러간 경식군과 쿠리코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금주를 다짐했지만 결국 그날 밤도 임창정 빙이에서 소주 한 잔을 하고 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고안을 먹으러 가기 때문에 모니로 하시려고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목토리 도마벤의 마늘 뭐? 이거 커플 브이로그? ㅋㅋㅋㅋ 와, 정말! 맛있겠지? 이거 처음이야! 맛있겠지? 피어라라라라! 뭐? 산채 청식 진짜 잘했나? 김청식? 산채 청식은 유명한 곳이었어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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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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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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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여기... 몇 개 였어요? 저는... 이거 37분 국부라서 37킵을 뒤집은 거에요 37킵을 뒤집은 거에요 37킵을... ㅋㅋㅋㅋㅋㅋ 나무를 직접 뜯는 나무들 아... 진짜로요? 사고 그런게 없어요 지붕도에 짼부가 남을... 지... 짜랴?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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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난 진짜 정도 이름이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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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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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울이꼬? 감사합니다. 와.. 정복장 와 진짜 이렇게 많네 여기 내 좋아하는 존 봐봐 와 진짜 진짜 처음이야 왜그래? 국민들만 먹어야지 장군 장군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가장 이치만 먹자 미쳤다 진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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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야 그래 진짜 맛있다 음 와 신선한 신선 야채가 음 그 위에 세호자단 쭉쭉쭉쭉쭉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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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리필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냥 먹어봅시다. 근데 다 똑같은 사라지않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린 시즌. 좀 터뜨리네요. 나물이 엄청나요. 침대 소도 만드러요? 이 정도는 아닐까요? 원래 한국에서는 반찬이 많지 않나요? 이건 반찬이네 남주의 타이브가 이거 매일 만들어낼거에요 아니요? 그런 제품은 진짜 맛있어 맛있어 파김치? 파김치? 파김치에 스크륨가? 이건 식사입니다 식사는 식사에도 맛있어 넷슬 아, 아니예요? 아, 아니예요 일본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왔으면 반신이 좋겠지? 응, 이건 특히 여자의 세대가 좋아 그 때가 더 맛있어 한국에서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거 같지? 저는 똑같이 알겠지? 일본에 있는 때 매일 스시 먹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두개 더 쪘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왼쪽으로 쪘고 왼쪽으로 쪘고 있어요 센트, 치아로는 불가능해요 이런 상황이랄지 이쁘다 저는 요리하는데 낙지 못했다고 하네요 낙지 못했다고 하네요 뭐 그런거지? 나헙이도 못했을거죠 그런게 아는데 왜 내가 엔젤을 보고 나갔을때까지 하죠?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작은 물이 이렇게 많을거죠 응 이분이 뱉는거죠?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포코롤의 메인은 제가 좋아하는 전국장이라서 더 만족스러워요 전국장의 포코롤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렇죠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드디어 피오기가 시작됐다 하.. 어떡해 저거 뭐야? 이 시대? 뭐야? 그리고 저 지금 네비 밑에 네? 네비 다이처? 아 곱자 먹고 싶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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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무 높은 것 같지 않나? 뭐라고? 뭐라고?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더 잊어. 다시 한번 해볼께요! 아~~ 오~~ 이거! 이거! 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